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왜 집을 떠나요? 라는 질문을 꽤 많이 받아요. 아주 단순하게 대답하면 집보다 그곳이 더 좋아서 그렇습니다. 집이 더 좋으면 나갈 이유가 없죠. 우스갯소리 중에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집을 떠나야 편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상대적인 이야기거든요. 왜 집보다 사이비 종교가 더 좋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사이비 종교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통제죠. 자신들 외에는 다 마귀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형성시키는데 마귀의 범주 안에는 가족들도 포함시키잖아요. 6의 가족보다 0의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동시에 그 가르침만 받아들이도록 온오프라인을 통제하죠. 인터넷으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거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하도록 만들어서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조금씩 길들여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지속되면 자연스레 사고가 왜곡되고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이곳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이 통제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당근을 줘야 하는데 이것이 사이비 종교 안에서 맺는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이비 종교 탈퇴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너무 잘해줬다라고 하잖아요. 가정이나 속한 공동체의 문제가 있고 크게 아픔이 있는 분들 상처받고 고립되어 있는 이들에게 관계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잖아요. 사람은 결국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소속감에 갈급한 존재니까 그렇죠. 제가 실제 상담한 사례인데요.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방식 그대로 신천지가 접근해왔어요. 신천지가 확실해 보여요. 그런데 저 거기 가면 안 되겠죠?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좀 황당했거든요. 근데 금세 이런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만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교리 때문에요? 아니죠.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 때문에 나는 너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 때문에 사랑받는다고 느끼죠?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던 내 상황을 공감해준다고 느끼는 거죠. 사실 사이비 종교 안에서의 인간관계는 겉으로는 굉장히 끈끈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끈끈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누군가 이상행동을 보이면 즉시 보고하는 그런 보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소 관계를 더 깊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속감, 안정감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오니까 깜빡 속는 거죠.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집을 떠나는 이유 사실 이건 사이비 종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은 좋은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인가 혹은 좋은 가족 구성원인가 좋은 이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른미디어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속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